자, 꼴드 찬! 아, 의리인데, 형 씨 의리 있다! 으쨰! 아, 이거 아래줄에 담았는데? 아니, 어딜 가든지 따로 다 맞는데? 자, 가 맞지? 이거 정답인데? 정답이야? 뭐야, 이거? 수고했어요, 수고했어. 사랑! 아니, 만약에 이거 정답이면 너무 최근 들어 제일 수월한 봤을 때. 근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의견 들어볼게요, 일단은. 아니, 이대로요. 다 맞았어. 가, 던지야, 든지야, 근데? 가, 든지. 던지 아니야? 가, 든일 것 같은데? 든도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아니... 들었을 때 너무... 가, 든지 이래. 가, 든지. 든인 것 같은데. 든지, 든이. 나도 든인 것 같아요. 자, 첫 도전. 던 같은데? 한해 출격합니다. 아, 잠깐 한해면 기운이 안 좋은데. 자, 한해 씨가 윤진 씨의 에너지를 받고 바스를 쓰고 있습니다. 갑니다, 이대로 가요. 근데 나도 던 같긴 해.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방송은 윤진 씨 무조건 봅니다. 무조건 봅니다. 무조건 봅니다. 무조건 봅니다. 야, 이거 이 노래로 진짜 사이 좁혀진다. 야, 진짜야. 균형에게. 불러. 주세요. 어딜 가든지 따라와 줄 거야. 목샷, 목샷, 목샷.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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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거 아니야? 야, 이래, 이래. 왜? 와, 징그러워. 야, 잇몸, 잇몸, 잇몸 숨겨. 잇몸 다다. 집중, 집중. 여기가 싱가포르. 노래를 하라고 영상 편지 쓰는 게 아니라 노래를 하시라고요. 해님이 누나 표정 봐, 지금. 진짜 표정이다. 누나까지 왜 그래? 진짜 극현하는 표정이다. 진짜 징그러워하는 표정. 다시 부르세요. 이거 안 돼, 이게. 다시 부르세요. 방송을 못 써, 방송을 못 써. 1, 2, 3, 고. 설렌다, 설레. 어딜 가든지 따라와 줄 거야. 아니면 자꾸 맴돌지 자꾸 대주일. 축하가 우리 사이. 오, 좋아. 자,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지. 결과 보여 주세요. 제발. 틀리면 재미없는데, 이거. 와, 이건 역대급 파스인데? 결과. 든든하게 한 그릇씩. 시원해. 가자. 최관왕. 오, 진짜 깜짝 놀랐어. 오, 진짜 깜짝 놀랐어. 오, 왜 이렇게 세? 오,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근데 나 생각 좋다. 막 쏘사. 막 쏘사. 막 쏘사. 여러분, 실패이 됐기 때문에 형님 향이 총 6그릇 먹습니다. 먹방, 로그인.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노래 너무 재밌겠다. 아, 미치겠다. 다 들어가요. 자, 먹방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렇지. 우와. 간접기. 그렇지, 쪽바람이. 그렇지요. 우와, 생각보다. 맛있지. 어떡해. 나도, 나도. 일반 쌀국수보다는 훨씬 좀 깊은 맛이 나요. 닭 육수처럼 약간 그 감칠맛이 엄청 나서. 와, 소리가 나오네. 한 며칠 전에 먹었던 약간 술이 내려가는 느낌. 와, 이 정도야? 맛있겠다, 진짜. 지금 국물을 원샷 마실 수 있어요? 뭘 때려요? 원샷을 왜 때려요? 원샷을 왜 때려요? 자, 6그릇 일단은 쭉 당겨주시고요. 어, 생각보다. 저 하나 추측을 해보려고요. 자, 지금 탱구가 기다린 거예요. 이거 얘기하려고. 자, 이게 왠지 어딜 가든 여기서 한 번 끊고. 네. 이렇게가 한 문장이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래서, 그래서. 뒤따라. 어디 가든 뒤따라 와. 아. 이건 어떨지. 그래. 어디에 가든지가 사실 조금 붙이소 뭐. 그래. 그래, 어딜 가든. 계속 이거 얘기하려고 기다리고 있어. 어, 그래. 말 된다. 이건 어떨지. 어, 똑똑하다이. 야, 태용. 잡아 냅니다. 자. 이신석인 녀석, 이신석인 녀석. 연결 쓰더니 그냥 똑똑이 됐네, 진짜. 자, 힌트판이 있기 때문에. 힌트판 이제 오픈해도 됩니까? 거기 있네. 오픈! 아, 불어도 보지마. 물어도 보지마. 물어도 보지마. 물어도 보지마. 물어도 보지마. 물어도 보지마라고. 자, 루세르핀의 히트곡이 많잖아요. 히트곡 많잖아요. 자, 제가 이푸푸의 챌린지도 함께 했었고 기억나죠? 맞아요. 네. 붐 붐 붐 붐 붐. 진짜 짠. 아, 미쳐. 붐 붐. 붐만 한 100번 외쳤던 것 같아요. 형, 그 노래 진짜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녹화 들어가기 전에 들어요. 뭔가 자존감이 확 올라가. 진짜 감사해요. 선배님을 위한 노래.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힌트. 특수 제작한 푸른 수염을 착용을. 이거 진짜 특수 제작이다. 이 수염을 착용을 합니다. 착용을 합니다. 착용을 하고. 거기다가. 수염이에요. 얼굴 전세인데. 탬버린 두 개를 들고. 무슨 상관이야. 무슨 수염은 뭐하러 해요? 이 푸른 수염을 착용해야 탬버린 그 필이 나와요. 억지다. 여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두 글자를 적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하는 힌트 얘기하세요. 근데 어디가 틀렸는지 정확히 잘 몰라가지고. 아니 모르겠어. 아, 전 띠 보면 이거 나오는데. 아, 전 띠? 아, 그렇네. 근데 조금 아깝지 않나? 저는 그래도 전세. 아, 전 띠. 전 띠. 아, 전 띠. 전 띠 봅시다. 왜 자꾸 아납니까? 전 띠. 전 띠. 은채 씨가 원했던 전 띠. 이 노래는 맞춰야 돼요. 이 노래는. 맞춰야 돼요. 맞춰야 돼요. 맞춰야 돼요. 자, 전 띠. 여러분이 원했던 전 띠. 33글자 갈라쇼 들어갑니다. 갈라쇼. 이렇게. 맞네? 그래. 어디예요? 아니면서 계속 맨돌지. 자꾸 내 주위를. 어디야? 좁혀. 망했네. 아니, 띠. 아니, 띠. 가 맞는데? 와, 큰일 났다. 계속 맨돌지. 이거 못 먹는 것 같은데. 어딜까? 뭐야, 이거. 가 던지인가 봐. 진짜 던지야? 잠깐만. 은채 우는 거 아니죠? 울고 싶어요. 눈가가 좀 촉촉한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럼요, 그럼. 들을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죠. 오케이. 자, 발음은 뭐 던으로 늘렸지만 던, 던. 이거 잡으면 형. 이거 진짜 좁혀지는 거야. 잡아야 돼. 이거 잡으면 영웅이야. 이제 온 거예요. 오케이. 잡아야 됩니다. 귀를 여시고. 2차 시도. 듣자, 쓰자, 먹자. 으쨰. 난리나겠네, 난리나겠네. 집중. 여기까지. 지금. 자, 자, 자. 지금이에요. 너무 이렇게. 돌리는데? 다 맞는데? 좁혀갈. 좁혀갈. 잠깐만, 잠깐만. 어? 나래, 나래. 좁혀갈. 좁혀갈? 근데 좁혀갈 우리 사이가. 그러니까 미래로. 좁혀갈 우리 사이? 우리 좁혀갈 거다. 우와, 근데 그냥 진짜 이건데? 어떻게 하지? 너무 똑같이 들리잖아. 네, 너무. 진짜 어렵다. 난 내가 이거 다 맞출 줄 알았는데. 다시 들었는데 지금 이거였잖아. 근데 정확히 틀렸어요. 정확히 틀렸습니다. 던지 아니면 좁혀갈? 던지는 아닌가 봐. 던지는 아닌가 봐. 아니야. 좁혀갈 우리 사이. 지금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가를 들었어. 가를 들었어, 가를. 근데 나래가 목소리가 안 나와서 그렇지. 가를 들었대요. 가를 들었대요. 나래가 이 정도로. 하룡 이상이. 안 오기는 거면. 말을 아끼면 귀를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거든. 자, 그러면 피오. 정답 저는 일단 보낼게요. 저요? 피오가 갑니다. 가는지. 피오가 간 거 보니까 뭐 틀렸나 봐. 어쩌다 이거. 일단은 나래 씨는 간을 들었어요라고 했습니다. 갈? 나는 좁혀갔잖아. 어디 가는지. 따라와줄까. 는 별로야? 는? 아 모르겠어. 이게 왜. 그냥. 나래 한 번 믿어. 갈로? 이거 글자가 왜. 이거 글자가 왜. 말이 좀 안 돼서. 아닌가요? 이거 아니야? 누가? 어? 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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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구가. 어? 작구. 이거 누구 거예요? 어?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누구 건데? 이게 뭐예요, 피오. 이거 누구 거야? 한혜 형 거. 아까 한혜가 썼던 거. 어, 이거 맞는데? 어, 근데 계속 맴돌지가 아니라 작구. 아까 이렇게 썼어? 작구가 추가됐어. 무슨 소리야? 아까 이렇게 썼어? 작구가 추가됐어. 무슨 소리야? 아니, 작구가 투작구잖아 지금. 작구가 투작구잖아 지금. 자꾸가 투작구잖아. 투작구잖아. 아빠가 이렇게 썼어? 적구가. 아, 좋아! 뭐야? 무슨 소리야. ø유아 무슨 소리야. 뭐야? 뭐야? 아, 야 잔기야! 야 잔기야ический. 야! 진짜du와시나. 아니야 아니야. 야 이 씨! 아이씨! 아이씨! 야! 야 진짜 좋아졌다고? 오지마, 하지마! 오지마, 하지마! 오지마, 하지마! 진짜요? 아, 잠깐 한혜 면 기운이 안 좋은데. 아, 잠깐. 자, 한혜 씨가 윤진 씨의 에너지를 받고. 제일 수월한. 아, 한 그릇씩 먹겠습니다. 제가. 우찌 쇠쇠쇠는 뭐 이거 양념 끝이고. 윤진 양이 보고 있습니다. 야, 이거 이 노래로 진짜 사이 좁혀진다. 야, 진짜야. 아, 너! 왜? 미친 거 아니야? 여기가 싱가포르가 뭐야? 여기가 싱가포르이야? 불러주세요. 다니면서 자꾸 맴돌지, 자꾸 대주일. 자꾸 맴돌지, 자꾸 대주일. 좁혀가 우리 사이. 태관왕! 아, 그녀, 맛보자. 아, 그녀, 맛보자. 우와, 근데 그녀 진짜 이건데? 지금 너무 똑같이 들리잖아. 야, 너무. 마피아다. 야, 너 자동차. 야, 이 씨. 아, 이 씨. 아, 이 씨. 아, 자식만. 뭐야. 자꾸, 자꾸 두 번 쓴 거야? 아, 윤진 씨한테 정신 팔려서 지금. 아, 거짓말. 아, 진짜 거짓말. 지금 뷔세라필 표정 봐봐. 거짓말. 아, 이게 지금. 아, 이제. 잠깐, 타임. 야, 더 보여, 이게 말도 안 돼. 아, 진짜. 더 보여, 이게 말도 안 돼. 아, 진짜 타임. 뭐야. 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 대출시켜. 이건 아니야. 아니, 저 안에 대출시켜, 대출.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로. 그럼 노래로 이렇게 부르는 거야? 나도 지금 몇 번 부르네. 노래도 이렇게 불렀어. 이렇게 불렀어. 야, 야. 너. 이거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아니, 탱구 씨.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아, 잘못 썼네. 왜, 아무도 몰랐어. 가서 붙여. 아무도 몰랐어. 근데 자기가 가서 작구를 쓴 거야? 아니, 투 작구가 말이 되냐고. 이거 써놓고 쑥스럽게 노래 부르고 불렀어? 이대로 불렀대. 이따위로 써놓고 쑥스럽게 노래하고 불렀다고? 물론 징계위원회 엽시다. 아니, 조치를 취하고. 감봉이라든지 뭐 이런 조치를 취합시다. 그래. 그럽시다. 하늘 개.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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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단순 중에. 하우. 하우. 이런 일이 있다고.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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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심심치 않아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한자꾸 씨 빨리 하세요. 이거 더블체크 해야겠다, 진짜. 나리야, 조표 간 아니야, 갈? 갈 확실하게. 갈 아니야, 갈 아니야. 갈 아니래. 자, 불러 주세요. 한자꾸. 어딜 가든지 따라와 줄 거야 아니면서 계속 맴돌지 자꾸 내 주일 조표가 우리 사이. 한자꾸 씨. 근데 여기서 틀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결과. 그래도 몰아갈 사람이 생겨지. 결과. 갈아내요. 뭔 일이지, 이게? 단에 틀리길 바라고 있어. 틀리라고 또 기도한다. 틀리라고 또 기도한다. 야, 소음 풀어. 제발 틀려라. 제발 틀려라, 제발 틀려라 해. 왜 때리자, 왜. 아니, 이상한 단종이야. 오픈. 차라리 틀려라. 차라리 틀려라. 제발. 제발 틀려라. 제발 우리가 원하는 거 그래도 품고 가야지. 단에 품고 가야지. 틀려라. 어쩜 왜 이런 일이 있지? 판에 품고 가야지. 틀려라. 어쩜 왜 이런 일이 있지? 천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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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달리다.